중국이 지난해 12월 7일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한 이후 처음으로 6만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연합방역기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7일부터 1월 12일까지 36일간 전국 의료기관에서 숨진 코로나 사망자가 59,938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중국을 향해 투명한 코로나19 통계 공개를 압박하자 중국이 내놓은 첫 공식 발표입니다. 좌우의 우위 국가위생관광위원회 의정사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감염 관련 사망자 59,938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호흡기능 쇠퇴로 숨진 사람은 5,503명이며 기저질환과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54,4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테드호스 아드아놈 개브레이소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중국이 더욱 투명도를 높이고 코로나 관련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전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발표한 수치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38명이었습니다. 이는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59,938명의 1,577분의 1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지난 13일 전국 감염률이 64% 누적 감염자가 9억 명 이상이라는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한 경제관찰보, 보도가 이날 기자회견 전후로 각동 뉴스 사이트에서 모두 삭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생명과학 데이터 분석업체인 에어피니티는 지난 13일 중국의 첫 번째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1월 13일이라며, 이날 하루에 약 373만 명이 감염되고 이후 열흘간 하루 평균 2만 5천여 명씩 숨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